경북 상주 청정 천연 아카시아 꿀, 잡화꿀. 구매문에 1533-5930 신바람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 신바람 농산물 협력농가 판매상품. 경북 상주 청정 천연 아카시아 꿀, 잡화꿀 판매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정지역 상주시 산골에서 직접 양봉을 하고 있습니다. 산지에서 바로 배송되어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상품만 보내드립니다. 늘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고객 만족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하고 바른 농산물 먹거리 신바람 농산물이 앞장서 가겠습니다. 판매가격 아카시아 꿀 2.4kg 1병 6만원, 잡화꿀 2.4kg 1병 6만원, 택배비 4천원 추가, 2병 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경북 상주 청정 천연 아카시아 꿀, 잡화꿀 판매합니다. 구매문에 1533-5930 아래 사유에 따른 교환 및 반품 요청 불가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농산물TV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확인하세요. 신바람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밴드 신바람 농산물.com